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이 예배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기력을 부어주시고 계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에 놀라우시키는 후심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하늘에서 내린 것들을 복구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판매금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사모하며 하늘의 문이 열림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원하며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성령 이 시간 우리 성령을 선호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같은 마음으로 선포하며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열림을 선포하며 하늘의 문을 열림을 선포하며 하늘의 문을 열림을 선포하며 하늘의 문을 열림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열림을 선포하며 하늘의 문을 열림을 선포하며 하늘의 문을 열림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열림을 선포하며 하늘의 문을 열림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열림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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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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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